해상의 자막 Elsie 알로하 여러분 이거 8이찬인가 오늘? 9이차라고? 첫 번째로 묵었던 힐튼 그랜드 아일랜드를 팔박하고 이제 체크아웃한 다음에 다음 호텔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호텔로 넘어가기 좀 시간이 떠가지고 원래 지난주 토요일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그 카카오코 파마스 마켓을 가려고 합니다 카카오코가 요즘 이 오하우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데도 많이 좀 별표를 좀 찍어놨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파마스 마켓 갔다가 카페도 가고 다시 힐튼으로 돌아와서 짐 찾고 호텔인 포시젠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빠빠 으잇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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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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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흐 흐 흐 하 하 하 하 너무 맑은 것 같아요 너무 맑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나요 맑은 느낌 Gengin 이네 뺀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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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배추는 잘 먹기 마요네즈 진한 너무 맛있어 만나요 이거 할걸! 풀시트! 풀시트랑 상품이 다 챙길걸... 아... 여기 물 좀 해보니까 물 충전해서 가야돼 맛있어? 그냥 먹었을까? 내가 밥 먹었으면اب 먹었으면 먹었다 먹었을 때 먹었으면 안 됐어 마지막 dato 너무 재밌었으면 먹었으면 좋 Andre 그리고 막힐 수집과 함께 슬라이브라고 하고 처음은 저한테 먹었을 때 스스로 주체 통째로lovakide 뜨겁진 않나? 안 뜨겁다 비판제품 핫도그 프리미엄 개구마 와 엄청 크다 세봉이 골라봐 그거 맘에 들어? 어 그거야? 세봉아 그거야? 세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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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세봉아 오빠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귀여워 와 이 골덴 바지도 너무 귀엽다 그치 이거 귀엽지 눈 돌아가네 귀여우니까 warten 어? 그래서 자 이곳에 욕먹는 쪽에 대단히 아아 아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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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okay Tema 축하하 공부해주세요 Come here 아실 수 있을까? 네 Tema welcome Tema try try No No 왼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 왼쪽이지 않을까? 네 쉽고 싶어 들어가 볼까요? 헉 뭐야 오빠 저거 봐 어? 세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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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션볼네? 야 오션볼네? 와아아아아 미쳤더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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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파솔 정도일 것 같아 그치 약간 주차장이었어 그치 약간 주차장이었어 태봉아 이거 꼬들에 달고 있는게 너무 웃겨 세번아 여기가 어디야? 알로하 세번은 슬림퍼도 있어 어머 어떡해 세번이 지금 자다 깨가지고 기분이 안좋아요 그쵸? 세번이 씻고 걸을 수 있어? 걸어봐 걸어봐 오우 뉴 슈즈 뉴 슈즈 마음에 들어요? 오빠 너무 좋다 세번 세번 알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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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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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하 해봐 알로하 우와 이게 뭐야? 오 좋아 아니 근데 아 샴푸가 다 저기 있구나 오 호놀룰루 쿠키 고기 음 굿 ANGASY 세범아 일어나 야 세범이 침대야 근데 세범이 침대 뭐 있는지 볼까? 세범아 세범이 침대에 뭐 있는지 한번 봐봐 이리와봐 세범이 침대에 뭐 있는지 한번 봐봐 세범이 침대에 뭐 있는지 한번 봐봐 오! 세범이 침대에 뭐 있는지 한번 봐봐 오! 세범이 침고 있네? 여기? 알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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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신발 엄마 기다렸어? 아빠 어딨어? 아빠 어딨어? 벌써 발견했어? 우와 너무 좋다 저기 여기가 오빠 디즈니라서 여기 우리는 여기가 하는 것 같아 그냥 앞에 자리하면 좋은데 고 케미가 가볼거야 혼자? 가봐 발바닥 아빠 가볼거야? 가봐 알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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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세웅아 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세웅아 하늘이 분홍색이야 알로하 오 오 세웅이도 머리에 수건이 있네 뽀뽀뽀 바다 어디있어? 바다 잘 있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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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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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ordinary 자빠질 것 같아. 들어갈 수 없어. 엄청 크다. 세범 이리 슬리퍼 신고 싶어? 세범 슬리퍼 신어. 그거 신어봐. 아, 맘마 줄게. 잠깐만. 선생님 배고 많이 먹고 싶었구나? 그치? 다 떨어졌어. 숟가락을 줄까? 맛있겠다. 배고파. 엄청 푸짐하지 않아? 푸짐해야 된다고? 짠. 먼저 할까요? 세유를 잘할까? 짠. 모난.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맛있어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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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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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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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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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자보이는데? 옆에 붙어 있는 곳에서 옆에 붙어있는 곳에서 손이 자동이 날아가는 곳에 덕분에 붙어있는 곳에 옆에 붙어있는 곳에서 나의 앞서 다행이다 세봉아 너 뭐해? 아빠가 족욕탕 만들어줬네? 응 저 안으로 들어갔네 세봉아 너 두더지니? 응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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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camar ov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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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불은 차갑게. 밥위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음, 맛있어요? 생선. 물고기. 이거 아니야? 이거 안 먹어? 생선 안 먹어. 생선? 약간 향신료가 싫은데. 내 생각에는 향신료가 조금 있어가지고.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? 알다가도 모르겠네. 알다가도 모르겠네. 알다가도 모르겠네. 밥위에 같이 먹으러 온 것 같아. 맛있어. 나이거야. 맛있어. 단비도 시켜야겠다. 또 뭐 시키지? 먼저 먹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금 보라 때문에 모든 것을 꼭 조명 enable 안맹 아, 진짜 에너지 넘친다. 아주. 꼭 저런 데 가 있더라. 아, 진짜. 아,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